불쌍한 사람 넘쳐나 코블린 27 개그맨 지망승 롤롤롤롤 코블린 영상 후원으로 BGM을 사 코인 넣어줘 코인 아니 저도 뭐라합니까? 아니 그 코인 내 코인인데 님 있으면 어떡해 코인 넣어줘 시켰어요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 코인 넣어야 돼 이 ㅅㅂ 어서오세요 바나나님 그 내 언제는 알바하는 것 같다고 좋다 하셔놓고선 히히힛 그러고 보니까 내 옛날에 바나나님 저분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아마 그분은 아니겠지 그 옛날에 내 친한 친구가 그 그 유튜브에서 아 옛날에 아프리카 시절에 아프리카 진짜 오래된 시절에 바나나님인가 계셨어요 그 때 그분이 여성 BJ이셨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았거든 바나나님 사람도 많이 보고 그분 요즘도 방송하시나 모르겠다 먹방 때 올게요 저 바나나TV 보니까 그 여성분 생각나가지고 이따가 먹방 안합니다 그 바나나님이 생각나서 그 바나나님이 생각나서 그 분 시청자도 많았는데 지금 방송 키실라나 모르겠다 접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그 분 지금 트위치에서 아 하신다고? 어? 아하하하하하하하 미친 다혜민 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 하시는구나 난 접으신 줄 알았어 난 접으신 줄 알았어 난 접으신 줄 알았어 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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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할게 없어 먹방 할게 없어 먹방 할게 없어 먹방 할게 없어 내일도 못생길건데 이거 한판 하고 전신마개 가디언즈 넷프로 한판 할게요 어떤 캐릭 하실건가요? 전신마개요? 저는 아마 벨바 할거고 이브는 아마 선글라스 할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거 해도 그 개그맨 시험 언제 보러가요? 안녕하세요 아 예 하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집에 가스가 사료에 오고 라면 먹방 기억이여요 아 그게 후기 별로 안좋아 어우 또 생라면 이래서 먹만 어우 가끔 먹긴 하는데 자주 안 먹거든 생라면 하 옛날에 생라면 세개씩 먹어도 멀쩡했네 하루양이 씩 꼬박꼬박 먹고 그래 여긴 우루이루니 3점 몇판째냐? 두판째야? 아잇 감사합니다 어허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제보다 더 방종시간 늦겠는데 봉지라면이요? 아뇨 못 먹어봤어 내먹으라고? 림이 좀 캐리 좀 해줘요 나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엎여가야겠다 오늘 좀 쉬어야겠어 허저만 내줘 허저 같은 애들 허저나 져줄게 내가 허저 조져야지 콜라 끓이고 설탕 넣으면 영양갱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 여자가 손상향인가? 아뇨 저 여자 미부인 얘가 손상이야 여자 캐릭터 한 명 더 있는 거 적응은 초선 아 편리하다 아 편해 편해 아 편해 이래서 내프를 해야 돼 우려먹는 판으로 지금 일부러 지금 엎여가려고 내프를 하는 겁니다 미부인이면 우물에 빠져 죽은 거 아뇨 제가 황충이예요 초선 플레이 중이신가요? 저분 졸라 잘합니다 와우 안나주네 키키키키 키키키 닭먹고 닭변함 껴서 뜨거운 물에 열 시간 정도 몇 시 끝났냐 여기? 다섯 시? 이거 몇 시에 끝나요? 내 초선이 포블리님입니다 아 개소리 하지마 님이 1피잖아요 헛소리하고 있네 뭐 가스가 가스가 왜 안 나와? 개소리 하면 안 돼 이럴 땐 나 좀 날로 먹어도 돼 오늘 같은 날은 좀 피곤하니까 일부러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내프를 하면서 그냥 엎여가도 돼 한 번씩 인정하지 않습니까? 맨날 혼자 솔트라는데 이럴 때는 좀 편안하게 엎여가도 돼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방송하시는 모분처럼 내가 아예 자기 게임 안 하면서 넵을 아무거나 시켜가지고 그런 컨텐츠 하진 않아 내가 직접 하잖아 피곤해도 나는 내가 게임을 해 남 시켜놓고 그냥 아니지 좋아 감스트 그건 진짜 날먹이네요 네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 있어요 뭐가 감스트 님이 왜 날먹이야? 아니 감스트 님 말고 감스트 님은 직접 피파도 하고 그러시잖아 그 사람 컨텐츠를 아예 게임 중개하는 게 컨텐츠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 같이 넵을 하자고 해서 넵을 거의 안 하고 맨날 자기 할 줄 모르는 게임 있잖아요 형 환충 기술 몇 개 있어요? 그 시켜놓고 옆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황충이요? 두 개 있죠 기 터뜨렸을 때 쓸 수 있는 기술 하나랑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 이거 목표가사 해서 두 개 활 쏠 수 있는 건 기술도 아니니까 뭐 제외하고 어? 나왔드 나왔드 초선 알고 보니 비템이 있네 2피 낸 중국 유저님이신가요? 2피가 저구요 1피가 유루이루님 내가 먹고 오케이 오케이 불과 못 먹어요 둘 다 하나 둘 셋 뭐야 이게 어허 굿 어어 으어어 뭐야 이씨 됐어 황석공 아니 황석공 황석공 중국어 해드려요 일본 황석공 때문에 맞고 있었는데 아니 중국어는 됐습니다 이 새끼 안 내려오나 나이스 존나 뚜들겨 맞네 피곤하긴 피곤한가 보다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알겠어요 피곤해가지고 어 그래서 좀 그런거 같아 어디 갔냐 솔로 이거 먹으라고 갑시다 갑시다 됐어 아 오늘 진짜 피곤하네 어 텐션이 처음에 시작했을땐 좋았는데 이게 좀 피곤하니까 텐션이 굉장히 낮아 둘 다 풀피 아 님들 미안해 말하면서 해야하는데 좀 피곤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말이 없어지네 어제 누구랑 밤샌거야 밤은 안샌고 밤은 안샌고 아저씨 멀티에요 예예예예 레프리 어 코블리님 군땅뚜 닮았다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중국인이라니? 중국인 아니에요 한국인 그렇지 레프라니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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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좀 피곤하긴 해 화면이 좀 잘 안맞네 좀 아쉬운데 고 TV자면 화면이 좀 안맞긴 하더라고 채팅창을 조절해야되는데 그거 하기가 귀찮아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시스코님 뭐야 이 씨마 피곤해 보여요 그쵸? 어우 되게 잠화보이죠 저 아마 이거 다음 게임하고 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제 방종 시간이랑 얼추 맞을 거예요 피곤한 시간 되긴 했어요 4시잖아요 방송한 지 6시간 됐으면 피곤할 만하지 지금 시간이 딱 고비 시간이긴 해 원래는 지금 딱 끄면 좋은데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방송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보는 사람 없으면 지금 껐을 거야 그냥 자러 갔을 건데 예 들어가요 고생하세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솔직히 껐을 거야 끄고 자러 갔을 텐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송 열심히 하시네요 아 윌리안님 어서오세요 월리안님 보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해야돼 그리고 어! 아니 그러진 않아요 진탕구 그러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영상 올렸잖아요 시스콘 영상 보시면 되요 알았죠? 올려놨어요 안 그래도 영상 보시면 되요 시스콜들이 감사합니다 뭐야 시바 안맞고 지랄 일로와 쓰레기 왜 왜 절로 가냐 아 1피라서 1피라서 글로 가는거야? 아 내가 2피라서 안오는구나 내 쪽으로 안오는구나 어어우 죽인다 역시 강제기상구 어 죽인다 죽여 좋다 좋다 어 좋다 그렇지 좋아 왓콩봉 좋다 강제기상 미안한데 오늘 좀 엎여갈게 좀 피곤해가지고 님한테 좀 엎여가야겠다 평상시 같으면 하오연 나한테 달라고 내가 땡깡 부릴텐데 하오연도 잡기가 싫어 귀찮아 지금 황충이 하오연 잡기 최적화가 돼있는데 귀찮아 흐흫 야 얼마나 귀찮으면 보스 손도 안됨 이 아닌데 뒷바다 될 χ 조조 말고 가장 짜자로운 보스가 누구 있나요?? 아이 Så 발 그 점검법으로 잡았을때요? 어어어어어 보자 좌자 좌자 사마이어 제갈량이 아이템이 많으니까 쉬운거지 아니요 이거하고 한판 더해요 이거하고 전신망에 가디언즈 넷플 한판하고 방송합니다 피곤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님들 5시 40분입니다 끄면은 이해해주셔야 돼요 나도 살아야죠 피곤할때 잠은 자고 살아야죠 내가 황충은 겸 아이템 필요없나요? 필요없는게 아니라 못먹죠 애초에 아 불 좀 꺼야겠다 눈이 너무 아프네 쯧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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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가디언즈 하다가 다는거 아니니 그럴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는 내가 부정을 못하겠다 꼬꼬꼬꼬꼬꼬 꼬꼬 꼬꼬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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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유저들은 내 입장에서 좋거든 나중에 잘하시면 나랑 네프 할수도 있는거고 밥은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쫌 억 ㅅㅂ 왜 나 하필 나냐 ㅅㅂ 50만원 후원해봐요. 해보면 신기한 듯. 저 여자가 초선 맞죠? 네 초선이에요 초선. 초선은 저렇게 파일럿이 실력이 있으면 발전이 있는 캐릭터에요. 파일럿에 따라서 발전이 있는 캐릭터인데 마초는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그래서 마초 쓰레기라고 합니다. 저 진심으로 꾸빌.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2편도 있던데 그건 잠시 안하시나요? 아 그거는 나중에 팔 생각은 있는데 아직은 안해요. 지금 시간이면 다들 피곤하실 시간이긴 해요. 그냥 내쉬면 이제 슬슬 퇴근할 시간도 됐고. 키보드로 하시는 건가요? 오 굿. 나이스요. 해 드릴게요. 차이언 님 2편은 망해서 안하는 겁니깐 아니면 그냥 손이 안가서 안하시는거죠 후 차이언 님 2편은 망하면서 오가ا 다다다다다다 소리 안 나네요 망하진 않았으니 한국인 3편은 대만 에선 적어도 인기 끌었습니까 다다다다 소리요 오 씨 뭐 보글보글도 하시나요 아뇨, 아뇨 어어? 헐? 우리나라 아케이드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2편도 오락실에 나왔겠죠 어,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케이드 시장이 망했으니까 그렇죠 삼국전기 몇 년도 게임이에요 이게 98년도에요 어? 저 새끼 졸라 거슬리게 하네 저 활병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저거 나이스 얘요? 맹우요 맹우에요 맹 좆밥시끼인데 저거 짜장나게 별것도 아닌 좆밥새끼인데 데미지가 세요 생각보다 사람 좀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먹으라고? 어 저거 저거 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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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누가 누구죠? 제가 황충이고요 여기 유로이루님이 1피인데 초선이 세러맨들입니다 어어? 시발 맹우 너희네 키키크 넘어도 불쾌요 나? 내가 잡으라고 실환한가? 이 새끼? 이 새끼가 쳐돌았나 이씨 저기요? 아 이 쓰레기가 컵 몇 개 있어요? 내일 몇 시에 방송 시작하나요? 내일 방송이요? 내일도 10시쯤? 컴이요? 컴 하나밖에 없죠 씨발 그렇지 개새끼 죽어라 이새끼 어 내가 짝피 오케이 큰 피 드시고 오늘은 이 캐릭 돌리시나요? 아니요 2인풀이에요 2인풀 나 혼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돌려 인간이 아니지 주력 게임 어서오세요 형아님 주력 게임이요? 지금 보고 계신게 주력 게임이에요 가디언즈도 가끔 하고 주 거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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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왜 아 아 겁나 못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군요 키키키키키키 초선하시는 분이 깔짝 움직여서 이 캐릭터 코블린 예전에 단팟에서 삼국전기 닉스던 그리야 알죠 그 사람이랑 친했죠 단팟이 아니라 원래 아프리카에서 광고하셨습니다 빵과 호리차 먹는거 잘 봤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분 단팟 안하잖아요 자라죠 그분 아프리카 존묵질 때문에 걔 정치지당에서 잡은거라 내가 그때 도움을 못 줬지 그 존묵질하는 애들이랑 나도 친했거든 그 사람 생각하면 존나 미안하지 내가 그때 그냥 걔네들이랑 갈라질까 하고 하고 그냥 그분 편들었어야 돼 누가 봐도 그분 잘못한거 없거든 그분이 잘못한건 딱 하나야 그 걔네들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었던게 잘못이야 아 이거 몬스터 걸리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해야 잡을만해요 이렇게 해야 와 강쟁상 좋다 와 좋다 존묵질오 마지막 보스가 누구였더라 아이쿠 나이스 나이스 응? 이분보슬? 됐으 저분도 고인물 디그 끝 이분요? 저보다 더 고였어요 이분 또 참 들어보는 건데 이야기 진행시켜봐 아니 그분도 잘못한건 있어 코블린형 펜션 많이 떨어지셨네 힘내라고 응원해드리기 아 좀 피곤해서 그래요 재훈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여성 유저분이랑 친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몰랐던거야 그거를 남자친구가 있었던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야 코블린님이 두개 조종중입니다 아 아냐아냐 개소리하지마요 유로인은 죽입니다 지금도 존묵질하고 있는데 지금 걔네들끼리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터로 터지기 일부 직전 이미 좀 존묵질하던 애들이 좀 갈라지기 시작한거 같더라고 얼추 봐도 알아 왜이리 맞냐고 그냥 맞아 그냥 맞고 있었던거야 그냥 그냥 당연히 맞고 있어요 뭐지 이거 팀킬 되는 게이예요 아뇨 저기서 저 스테이지에서 체력 채워주려고 원래 한명이 가만히 있어야 돼 둘다 투피긴 한데 난 귀찮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여 맞아도 돼가지고 누가 한명이 맞아야 빨리 끈다 계속 방송을 쉬지않고 하시다보니 많이 힘드시죠 마지막까지 화이팅이예요 아 예 로얼링 감사합니다 아 오리엔탈 레전드에서 나오는 그 아이템 저거 보너스 스테이지였나요 예 예 체력 채울 수 있는 스테이지 저 만나는거 들고 올게요 좀 있으면 구독자가 1700명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잠깐만 우리 이거 난이도 B면은 그거네 A가 하드구 A가 하디스트구 그럼 B면은 노말인 노말 난이도 B였지 이게 C가 이지 C가 이지고 S가 하디스트 플러스 빠이 맞을건데 아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좀 텐션이 별로 안좋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이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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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충 장인이라고 떠버리고 다니는데 그걸 못하겠어 하디스트 5도 깼 깼었는데 응 프로 방송러죠 어 씨X 뭐야 먹고쳐맞았어 개 개! 야잇! 개.. 개새끼네 이거 잠깐만 이거 내꺼야 냅둬 봐 이 새기 죽여버릴라니까 이거 쓰레기네 초선이요? 어.. 좋은 편은 아닌데 초선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 파일럿바를 좀 많이 받는 캐릭터예요 양날의 검이에요 파일럿이 구리면 저그만큼 구린 캐릭터가 없는데 파일럿이 좀 3전 좀만 할 줄 알면은 좀 괜찮은 캐릭터이네요 마초보다는 좋아요 일단 마초는 이제 개시미 노답 쓰레기라 렌타리합니다 애덤타워즈 됐어 싹둥님 방송 업타임 다시 보여주세요 그 느낌표 업타임 치면 돼요 어 뭐야 이게 돼지 죽는다 마초라 쓰고 쓰레기라 있는다 그쵸 쓰레기 쓰레기가 아까워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지 마초는 재활용인 것 같아 마레기 마레기라고? 그거야? 그거 요케르츠 후 요케르츠 후 그거에요 자 좋구요 철권할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거요? 홍보 영상에서? 그거보다 텐션 원래 더 높은데 그거보다 텐션 원래 더 높은데 이 2인프라면 좋은게 그 초선이나 몇몇 애들 있죠 초선같은 경우는 아예 초선하시는 분 내빡구이신데 키키키키키키 그... 1피만 봐요 1피 그래서 어 이번 초선같은 경우는 제가 잡으면 쉬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제가 잡아야돼요 이번 초선은 초선이 대신 1피가 잡을때 존나 까칠해요 대신 난이도가 낮은데도 팔로우 감사합니다 나 언제 가입했는지 봐주세요 나 지금 못보는데? 방금 가입하셨어요? 내가 잡아야돼 내가 잡아야돼 뭐야 초선도 캐릭터 근춘한가요? 초선이요? 나쁘진 않죠 미쳤나 이 년이 뒤졌다 어이 씨뻐년이 저 트위치 좀 보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초선같은 눈 아이썧으면 좋겠다 초선같은 눈 아이썧으면 좋겠다 후블린 님 초선이 보스야 썰 르르르르르르 요기 잡아주고 황충장인 폰님 서로 이게 그 손발이 잘 맞아야돼요 내가 뭘 해줘야되는지 다 알아야돼 서로 정해져있어요 이게 뭘 해야될지 샤이니 감사합니다 3전을 좀 오래 하다보면은 같이 하다보면 그 네프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둘 다 서로 실력이 있으면은 시청자수 줄어드는거 실화인가요 어허 눈비만 봐도 안해 백갑팍 황충장인 폰님 두 분 환상의 궁합이네요 610442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오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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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니에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어허 근데 확실히 좀 토크가 줄어들긴한다 여기 좀 지쳐가니까 이게 오후 4시쯤 되면 좀 피곤하긴해 내가 원래 5시에 방종하거든요 방종하기 직전에 존나 피곤해요 확실히 텐션이 12시에서 2시 사이에 존나 막 올라가고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텐션이 내려가요 어허허허허허허 그런 말하면 안돼요 재우기 서서히 그 그 텐션이 막 줄어들거든요 근데 초선이 보스로 나오는건 무슨 설정이나 스토리가 있는건가요? 저게 숨겨진 그 그 길로 가면은 초선이 나와요 양초 두개 부수고 들어갔잖아요 글로 가야만 날 수 있어요 예 카먼클림 리하이유 시청자 많이 줄여줘 제 텐션도 줄어서 그렇고 시청자들도 피곤해서 몇몇사람 자러 갈거 같아요 저퀸 점심이요? 점심이요? 오늘 점심은 그렇지 안녕하세요 태풍님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 점심 메뉴가 안성탕면 안성탕면 생라면은 간식으로 먹은거고 간식으로 먹은거고 내가 이거 하나 먹고 파이팅 할 수 있어요 힘내요 파이팅 시험 잘 보세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그런 소리하면 강퇴한다 내가 그런거 존나 싫어해 악단 퍼붓고 그런거 내가 얘기했지 나한테는 해도 되는데 시청자들은 낙단 퍼붓지 말라 저도 내일 국가대표 선발전 나가요 응원해줘요 어? 무슨 국가대표 스트리머가 맞는 듯 키키키 누가 보면 생으로 드신거 모두 끓일까스비 못내신지 힘내세요 그럴 때는 빈말이더라도 힘내라고 하는거야 알겠어요? 무슨 국가대표를 나가 뭐 어떤거 하시는데요? 그런거 존나시네 그런거 존나시네 되시겠지? 그런거 하면은 뭐 하신지 뭐 롤같은거 하시나? 어 여기로 가지 그냥 체력 있는데 아아 그냥 안먹을렴 아깝잖아 다시 왔습니다 초선이네요 아뇨 제가 왕충이에요 초선은 거기 누루이루 힘내요 하실수있어요 힘내세요 맞죠? 누구랑 같이 하시는거에요 힘내요 누루이루 국가대표도 챙겨보는 도전게임 방송이 있다 어허 국가대표되셔서 한국의상 높여주세요 뭐이 있어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 딱 그 하기만 해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거든 이게 어느정도 좀 그게 있어요 제가 좀 어느정도 게임하면서 경력이 좀 생기면 이게 보여요 이 사람이랑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구나 상비군이요? 그게 딱 보여요 가람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아는 후배 있는데 그 후배의 친구 이름이 가람이거든요 혹시 그 후배 아니죠 님? 솔직히 감스트님 방송 나갔을 때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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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람 아니죠? 그 가람이 아니죠? 나이스 샷 상충은 불검 엠퍼센트 검들 못먹나요? 못먹죠 상충 자체가 검을 든게 아니라 그걸 든거잖아요 검이 아니라 얘는 돌을 들고 있는거죠 검을 들고 있는 애들만 칼을 들고 있어요 딱 보면 그 검을 불검같은거 다 검이거든요 검 저 이제 매일 들어갈게요 쿠블린 님은 무엇을 드나요? 끊긴거 아니지? 솔직히 감스트 님이 스스로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서 분위기 맞춰준거다 시청자 ships ㅋㅋㅋㅋ Elijah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잉 연예인 맞지 소선 검 esc of öh Goodnight Queen 3국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하하하 4국지요? 이거 아는거는 오래 됐죠? 아, 강력! 좋다! 한번만에 끝나겠는데 끝나나? 끝났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Nice 여포 날때 에베베하는거 귀엽네 여포 원턴킬 땡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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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턴킬 나이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여포 원턴킬 내네 대박 나도 마장으로는 원턴킬 한번 내봤는데 처음에 구타 콤보 나온 다음에 아 원턴킬은 아니구나 2턴킬이구나 2턴킬 2턴킬이구나 2턴킬 어 시발 나이스 피했고 역시 여친한텐 약하군 나이스 던드 모든 캐릭 원포인 가능한가요? 어이구 만든다 수선하시는 군 고인물이 아니라 썩은 물인데 던드4는 돼요 던드4는 될거 던드4가 아니라 던드2 레벨 4는 돼요 레벨.. 레벨 4 그거는 되고 레벨 높은 건 안 되고 베이야 겨우 잘하자며 아따 초선절하다 수선하시는 분은 누구? 보통 아니신데 보통이 아니라 이분 그 마초 원래 장인이에요 마초 졸라 잘해요 원 보스들이 순식간에 없어집네 초선보다 마초를 원래 더 잘해요 네 맞아요 원래 그래서 이게 내가 저 캐릭터 손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이눈서 자 이제 불고기네 불고기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이스 못 나온다 너 와 불고기 제대로 들어갔네 나이스 인둔서 한 번에 끝났네 족밥새끼 이거하고 전신박에 가디언즈 다음판 한판 더하고 저는 오늘 방송은 종료할게요 피곤해가지고 시청자들이랑도 자주 네큠 하시나요? 이 프로그램 있으면 해주죠 근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하는거죠 치킨, 구이 개꿀, 마초, 꿀잼, 황춤 아니죠 아니 황춤 개좋지 뭔 개소리야 마초 쓰레기지 마초 개노잼이야 마초 쓰레기 개노잼 이거 왜 들고있냐 뭐라는거야 뭐라는거야 이거 20렘 못 찍겠네 끝나기 전에 다른 플레이어는 누군가요? 제 친구중에 성북전기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어떻게 해야 잘 안죽고 살아남는지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는 관우 써요 관우요?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짤짤이 쓰라 하세요 관우는 짤짤이 쓰면 돼요 덱 관우는 무조건 짤짤이 쓰라 해 알겠죠? 짤짤이 있는데 왜 안 써요? 관우 짤짤이 있는데 관우의 특권이에요 특권 짤짤이 되는 캐릭터 몇 안되는데 관우처럼 안정적으로 짤짤이 되는 캐릭터가 제갈량 밖에 없어요 초반에 그것도 0렙 기준으로 짤짤이 쓰라 하세요 알겠죠? 나 독병 좀 던져줘요 좀 이따가 허저한테 독병 3개밖에 없어요 스위치 그가 사서 포켓몬 가져 예전에 포켓몬도 ㄴ ㄷ 허저 제가 썰어버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끔 하긴 합니다 가끔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좀 못 해가지고 복병 4개? 아 몇 개만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만 몇 개만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 내 다 쓰면은 던져주세요 전 알바하러 갑니다 포블링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허 아니에요 땡큐 땡큐 됐스 아이 원 히블레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됐스 나이스 제가 용돈을 받는 날에 후원만 이상 줄게 어 아이 아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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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허전올금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이패스 하톡시와 전투 됐스 조져버려요 그냥 조져버려요 그냥 자리 저도 용돈 받으면 1650원 후원해 드릴게요 어 아이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 돈 가지고 깎아서 안 먹어요 알았죠 나 같은 새끼한테 주지말려 아니 우리 시청자들은 왜 나한테 못 퍼져서 안달랐냐 자꾸 뭘 해주려고 해 괜찮다니까 어 나이스 그거 월길 내꺼 월길 내꺼 월길 내꺼 월길 내꺼에요 내꺼 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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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꺼에요 제가 잡을게요 월길 월길은 내꺼다 에흠 사실 내일은 먹을거 없을거같은데 하하 내일 먹방을 할라나 내가 오케이 오케이 월길만 제가 잡을게요 월길 월길만 잡으면 월길만 잡으면 나머지는 애매하니까 사마이는 같이 잡읍시다 9강까지 잡을 수 있을 지 좀 의문이라서 wearing something 내일 드실 식량이 없다고요 저 라면 같은 노래 씨팔 왜 버렸냐면 병신인가 물마른 밥에 김치 어떤가요? 그런 먹을 게 없어서 병신이네, 대납 버렸네 쿠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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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안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괜찮아요 안 하지마 아니 알았죠alie 괜찮아요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후험바라고 했으면Dis transaction 어떻게 했냐 내가 메이저 방송이야 받을수도 있는데 나는 마이너 위로 할라고? 마이너급 방송인데 나한테 소원을 해주려고 해 롤롤롤롤롤 그런거 하면 안돼요 소소하게 그냥 먹방용 치킨값 정도는 어떤 아 근데 이게 받아도 어차피 당장 먹방을 못해요 왜냐면은 다음달 기준 돼야 먹방을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당장 못해요 안녕하세요 포블린님 어서오세요 외로운 밤님 강장은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듯 전장에서 머미만주는 초선 대체 아 저런 씨발 개새끼가 버그야? 아아아아 이 씨발 버그냐? 개빡치네 뭐야 이거 다음달에 많이 들어오겠네요 졸라 열받네 저거 내가 꼭 죽인다 저거 졸라 빡치네 오케이 오케이 개새끼가 이씨 졸라 안죽고 있어 존나 뚜들겨 맞았네 놀래라 씨발 와 뒤질뻔했네 미친 아니 버그 걸렸는지 안맞더라고 원래 다단히트 맞아야되는데 버그였나봐 방금 내 친구한테 포블린 꼭 구독하라고 시킬게요 내 친구 모두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홍보해주신 것도 없습니다 아 이런 쌍 뭐야 이거 20레비면 내가 조조는 잡을 수 있을텐데 20레비 안에서 조조는 힘들니까 방충이 2인풀 기준을 말랩찍기 힘들긴 해 오늘도 재미있게 보고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나이스 한국전기요? 몇방? 두방? 네방 네방 한발 더 있나? 다섯방 나이스 마무리 갑시다 오케이 마무리 나쁘지 않았네 어서오세요 헐 왜 유튜브에 후원해주는게 없나요? 저희 아직 슈퍼챗이 안생겨서 어서오세요 뭐야 저는 잘못한 일이 있나요? 스마일입니다 소블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요구랑 같이 하는건가요? 나이스 샷 유로이로님이요 유로이로님이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거짓같이 맞았네 빡치게 체력 말해주나? 하나 두개 세개 네개 오케이 저는 감스트 방송에서 아신게 아니고 그전부터 팬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초선이야 175 되요 805 미치인 연뢰 N 605 159 109 159 179 159 좋아 맞네 기아 시벌 시벌 피고 잤지 택시 택 저 완전 또 잠시 유리 시벌 무리 난미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난미도 그냥 노말이겠네 야이보 노 대쓰 끝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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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존나 정신없죠 근데 재밌어요 4인프라면 재밌긴 한데 그만 피곤하죠 4인프라면 신경쓸 것도 막 아 리드 미안해요 말도 잘 안하고 있죠 지금 제가 미안해요 피곤해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아유 덕분에 좀 편안하게 했습니다 게임 고마워요 아 좀 피곤했는데 아뇨 가디언즈하고 방종 할거에요 가디언즈하고 잘꺼 가능함 키키키키키키 예예 가능합니다 한국전기 같이 하고 싶네요 나중에 이거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하면 되죠 후바로는 하면 갈리니까 문제는 유로일은 후바로 하면 갈리지 한국전기는 메타슬로 내일 해줄게 내가 약속할게 내일 해드릴게 내일 해줄게 제가 약속할게요 후젓지 말없이 정신집중하시길래 야 덩 보시는줄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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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륵 오예 가디언즈하고 이제 방종하고 쉬러 갈게요 오우 좀 힘들어 좀 힘들어 하나씩 오일돗 하나씩